2022년 하반기부터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를 받고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스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까지 같이 끼어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이 어떻게 되는지 착공에 관련된 인허가 통계를 좀 봤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신축허가보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착공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자 2023년도 이제 4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1분기가 지났는데요. 1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분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신 분들은 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2022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터 건축설계, 건축시공, 사회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로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2016년도부터 건축인허가 통계를 잡고 있는데 2023년도 1분기 건축인허가 통계를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축허가 동수와 또 착공 동수에 관련된 인허가를 좀 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착공 인허가 통계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작년에 신축허가를 내고 착공을 안하는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이번에 한번 착공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상당히 안 좋다. 충격적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뭐 이런 통계가 나오나 이럴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로 여러분과 같이 2023년도 1분기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시 신축허가 동수 원리별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16년부터 통계가 있는데 2022년도부터 2023년 3월까지 통계를 좀 보게 되면요. 사실 2022년 6월에 472동을 찍고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329, 355 대략 한 300동 언저리에서 있었는데 충격적인 부분이 200동 이하로 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제가 1월달 통계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2023년 1월에 193동입니다. 193동. 그동안 200동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193동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2월달에는 무려 187동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187동.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통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통계를 봤을 때 대략 한 300동 언저리 즉 한 350동 언저리에 들어가야만 그래도 좀 경기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200동 이하로 떨어졌다는 부분은 정말 통계를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2023년 3월 통계가 232동으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 232동도 정말 어려운 그런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부터 2023년 3월의 통계를 보시면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이 그래프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600동 900동 상당히 2018년 19년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국면도 어렵고 여기에 이제 2023년 1분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300동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숫자가 300동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300동 이하로 2022년 하반기부터 300동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게 200동 이하로 떨어진 부분이 충격이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금 반등을 해야 되는데 2023년도는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동결이 되고 금리가 좀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야만 부동산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도는 여러분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마음가짐을 굳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도 정도 돼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2024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앞으로 좀 장기간 경기침체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허가동수 1분기 통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 서울시 신축허가동수입니다. 허가동수에 관련된 1분기 통계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누적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분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대비 무려 47.6%가 감소했습니다. 47.6% 그러니까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거의 스톱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2022년도에 허가를 내고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건축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경기 부분에서 선지표를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47.6%가 감소했다. 제가 이런 통계를 짚어보면서 이렇게까지 감소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 20%만 감소를 해도 상당히 좀 어렵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려 반토막이 났다는 부분은 건축 전반의 경기가 폭락을 넘어서 거의 올 스톱되어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5개년 1분기의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통계를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 통계를 작성해봤습니다. 2019년도에는 2812동이었고요. 2020년도는 1228 그리고 2021년 1553, 1168 그래도 1000동은 넘었습니다. 1000동은 넘었는데 2023년도 1월, 2월, 3월 통계를 합해보니까 612동입니다. 612동. 상당히 좀 안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최악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에서 제일 밑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2019년도에 비하면 엄청 낮은 숫자입니다만 그래도 1500동 정도는 나와야 경기가 조금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612동이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는 신축 허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를 받고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스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를 매매할 때 그냥 허가까지 같이 끼어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이 어떻게 되는지 착공에 관련된 인허가 통계를 좀 봤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신축 허가보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착공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 서울시 착공입니다. 착공이라 하면 시공 계약을 해서 현장에서 말 그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경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안 하게 되면은 실제에서 현장을 그냥 수돗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착공을 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분기 통계를 보니까 전년분기 2022년 1분기 대비 무려 54.7%가 감소했습니다. 54.7% 신축 허가는 47.6%가 감소를 했는데 착공은 54.7%로 더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다. 그래서 상당히 착공 부분이 좀 충격적인 숫자고요. 50%를 넘어가 있고 대략 한 55%까지 육박하는 폭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정말 어렵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착공은 시공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점점 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작년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가 없어서 일이 없다. 일 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만큼 이 통계로 보더라도 정말 충격적인 착공 인허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1분기 착공 동수 통계를 2019년도부터 보면은요. 2019년도에는 1353동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인허가 통계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1353동으로 착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989동, 945동 그리고 2022년도에는 853동까지 지었는데요. 2023년도는 386동입니다. 386동. 54.7%가 감소를 했다는 부분을 정말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도 안 좋았기 때문에 853동도 그렇게 좋은 통계가 아닙니다만은 여기 뭐 반토막 이상이 낫기 때문에요. 386동이면은 뭐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건설 경기가 어렵다. 시공사 특히 소규모라든가 중소규모하는 건축의 시공사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이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뭐 500동도 아니고요. 386동이면은 야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2023년 하반기까지 정말 어떻게 버텨야 될지 건축사 사무소나 이 건축 시공사가 상당히 좀 고전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신축허가와 착공동수를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자 201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12동으로 상당히 좀 높았는데 실제 착공은 이제 1353동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통계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2020년 통계를 보게 되면은 1228, 989 조금 줄었죠. 2021년도 1553동이었습니다마는 착공은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2023년도 612동에 허가를 냈는데요. 386동밖에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허가도 어렵고 착공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이 정보는 출처 세홈터정보통계에서 매달 이 인허가 통계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서울 외의 지역 경기도라든가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역을 한번 검색해서 착공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허가 또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통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봐야만 실제로 경기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이렇게 인허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신축허가 착공동수 거의 50%를 넘어가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반기 잘 버티시고요. 많은 사무소들이 일이 없다 보니까 현상설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상설계, 공공현상설계 많이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50대, 60대 이러기 때문에 거의 로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이 없어서 그렇게 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상설계를 하면서 또 실무 경험이라든가 또 계획 능력이라든가 디자인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부분들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을 비우고 현상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상설계 한번 떨어지면 충격이 매우 큽니다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심 자신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상설계를 참여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고 2023년도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3년 1분기 서울시 인허가 통계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히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달도 상당히 좀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건축뉴스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